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속이 다 죽어버릴 것 같아 아 맞아요 미치겠어요 지금 집에서 집에서 누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러지 사람 노릇을 못하고 누가 자꾸 집에서 금전적이든 아니면 뭐 자꾸 뭐가 새어나가거든 금전적이 새어나가는 건지 뭐 물질적인게 새어나가는 건지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또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지 뭐 형제가 놀아나는 건지 부모가 놀아나는 건지 그게 막 내가 우라통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 아 맞아요 미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오빠가 있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간 데가 좀 심연이 됐는데 근 뭐 한 3년 정도에는 오빠가 막 연락도 자주 하고 한국에 뭐 일일에 한 번씩은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고는 한국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집에 아 그래갖고 아 그래갖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어느 순간에 손을 벌리더니 돈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여서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거 막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 돈 못 해드린다 내가 해 드렸으면 됐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그랬더니 니가 완전 나쁜 년이라고 하면서 저를 막 지어 짜듯이 괴롭히는 거여 근데 이것은 나는 부모가 오빠를 누구로 몰아낸 걸로 보여요 오빠가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게 보이거든요 또 유학파 갈 만큼의 공부에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또 기술에 없고 공부만 유학 가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뭐 또 무슨 그 자격증이라든지 또 자기 좋아하는 분야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 네 근데 엄마 아버지가 오빠한테 뭘 그렇게 부귀영화를 기대하신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친척들도 누구 아들이 유학 갔다더라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더라 하니깐 그냥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한번 키워볼까 자식을 무슨 저기 취급을 했던 거 같아 상업 취급 말하자면 거기에 오빠가 그 오랜 나이에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오빠가 그렇게 오빠 사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지독한 사람 못돼요 차라리 본인을 유학을 보내지 그랬을까 나는 그래요 여자지만 본인을 유학 보내고 그분을 한국에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크게 만들었더라면 오빠가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아니 유학 가지고 오빠가 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직장도 안 보이고요 공부에 끈이 딱 끝났다 그것도 안 보여요 공부도 하다 중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거기서 사람 잘 못 사게 해서 좀 대충 눈치채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말해봤자 그 엄마 속상할까 봐 본인이 이야기 안 한 것뿐이잖아요 오빠가 헛짓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받았죠 거기에 돈 자꾸 들어가는데 아니 내 애기 빨리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을 대줄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도 차라리 유학 했으니까 거기서 네가 올인해라 하지 말고 지금이나 늦지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병 곤치하지 그렇게 외국에서 뭐를 어떻게 이미 끊어졌다고 가자마자 3년도 안 돼서 끊어졌다고 가자마자 적용도 못했다고 그런 애한테 뭐를 엄마 아버지가 당신 엄마 아버지가 무식한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답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돈을 내 돈이 가도 오빠한테 진짜 잘 쓰여질 거 잘 쓰여진다면 좀 한번만 도와줘 마지막 기회니까 하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나쁜대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쁜데가 뭔 말이냐는 알아들이라고 믿어 응 오빠 그 돈 쓰면서 그 돈이 범죄자의 돈이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지 말아요 주지 말아요 예 내가 점을 보면서 부모라고 인정 끌어라 말이라 그런 말을 못해요 엄마한테 혼내라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죽이려면 뭔 나쁜 욕을 하더라도 그 돈 갖고 있는 게 훗날에 오빠한테 더 좋은 진짜 급했을 때 주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그 돈이 가도 그냥 낙엽이고 종이 쪼가리는 뿐이라는 거야 그 심정이 나한테 와 닿아요 엄마 진짜 엄마가 손 뒤에 넘어져버릴 것 같고 아버지가 막 진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자니 미칠 것 같고 안주자니 미칠 것 같잖아 지금 응 그렇지? 미치겠어요 진짜 주지 마요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오빠가 정말 위험하게 보여요 알한테 들으라고 믿어요 정말 위험하게 보여요 나쁜데도 위험하게 보인다고요 친구들하고 이 상태에서 오빠 돈을 주면 물거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오빠한테 더 수렁에 미룬 꼴밖에 난 안 된다고 봐 그리고 그 정도 컸으면 지가 아무리 유학생활에 맞았든 안 맞았든 최소한 내 아버지 엄마의 기대치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사시면서 그렇게 부유해서 보낸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식구들이 다 희생을 하고 있구나 희했구나 그러면 또 그런 되도록 바뀐 생각이라면 안 했을 것 같지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차라리 당신이 저모로 오지 말고 오빠가 왔더라면 한자랑의 마음을 울려서 이제 그만 손 끊고 손 떼고 그냥 인간으로 착실히 살아가면 안 되겠니 엄마 아버지 기대치가 너무 버거운 것 같다 응 또 버거웠을 것 같다 그냥 나는 그렇게 오빠한테 위로를 해줬을 것 같아 오히려 오히려 불쌍해 당신은 오빠가 오늘 한자라게 응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식들 유학 보내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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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생 해가면서 소고생 해가면서 자식을 좋게 이렇게 높이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응 여기서 울고 싶잖아요 미치게 생각하고 막 공황장애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러게 막 우고 막 아 예인간한테 그냥 오빠한테 얘기해서 아 그냥 때려치고 오라고 와서 하라고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공황장애 우울증 출혈 받을 사람 당신은 오빠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울면서라도 한번 하소연 해봐요 너 거기서 많이 힘들었냐 그냥 와라고 부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엄마 아버지 미국 있는 걸 해줄 거니까 오라고 차라리 그러세요 차라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돈 대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절대 돈 대주지 마세요 심각해요 많이 몸이 심각하고요 또 정신적도 많이 심각하고 몸도 많이 심각하고 세 개 다 심각해요 됐죠 응